안녕하세요 오늘 박혁명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있는 날이 되기라고 확실하고 확신합니다 리더십 아래 또 김성순 아이켄 회장님의 디테일 오리엔틴 로지스틱 플랜 아래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마시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아쉬운 거 같아요 It's so exciting that we are having this conference I'm so glad we are getting started This conference is so glad to come to see these workshops Thank you We're all our scholars in the same place so yeah, I'm looking forward to the conference You have an Ethnic Studies Curriculum, right? And many of the authors have come here today to showcase their work for many 우리 모두는 화이팅이라고 말해요? 화이팅! 1회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총영사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대체하게 돼서 거기에 도와주러 저는 참여했는데요. 정말 축하드리고... 1회에서 준비하는 엄마의 세계를 받습니다. 1회에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볼까요? 1회에서 2회에서 지금 이 제공에서 진행될 때 공개할 때가 적립될 때가 적습니다. 이제 운동을 바쁘기 위해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